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샘월드 구독자 감사 희망 드림 이벤트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홍샘월드 구독한다. 스텝 2. 본 게시밀에 좋아요 누르고 참여 의견 댓글로 남긴다. 스텝 3. 본인 이메일을 끝에 꼭 적어주셔야 쿠폰 보낼 수 있습니다. 쿠폰은 카카오톡으로 받으면 현장 결제가 되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커피 이벤트 신규 구독자를 위한 행사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큰 선물 100번째, 200번째 맨 마지막 신청자 자동상 선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참여자가 한 30분 정도로 적어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이고 이벤트 내용은 시청 의견 및 좋은 글 우수자 3명 선정, 구독 및 댓글 선정자 10명 추첨 선정이었습니다. 신규 구독자에게서 7명 추첨하실 것이고요. 기존 댓글 우수자 3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발표는 2020년 8월 16일 일요일 날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이벤트로 구독, 좋아요, 시청 의견 및 좋은 시, 좋은 글 우수자 3명 선정하는 것이었고요. 1번 상품은 제주담원 오셀 엑티, 넘버 2 상품은 로고퉁퉁 멜롱 설비, 넘버 3 상품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케이크였고요. 콘텐츠에 사용될 좋은 시, 좋은 글은 이메일로 송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홍샘 월드 구독자 이벤트 참여자 현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샘 희망드림팀의 좋은 글, 좋은 시 추천 해당자입니다. 제임스킼 님이 추천 시, 그 여름의 끝, 이성복, 비의 냄새 끝에는 이재무, 여름밤, 모닝수, 그리고 8월 8일에 제임스킼이 한 번 더 추천을 했습니다. 소나기, 무지개, 매매의 한평생, 그리고 7월 30일에 제임스킼이 한 번 더 추천을 했는데요. 여름에는 저녁을 우리는 어디서나 한입의 여자 태펜의 시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천 시로는 7월 29일에 구독자 하다님이 큰아이 큰사람 천상빙신의 귀천, 소풍, 홍복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글, 좋은시 추천분에는 제임스킼 님이 가장 많이 하셨고요. 두 번째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다님이 두 번째로 많이 해서 여름 이벤트 상품 선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 이름 한 번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성 님, 정덕무 님, 한지연 님, 화강 님, 하다 님, 오블리주 노블레스 님, 복지 유튜브, 나는 양하영, 원정대 선물, 한별, 나 싱글이야, 이나리, 하늘의 소망, 연주, 이영구, 진주샘, 낭만카페TV, 힐링하우스, 간바의 시가 된 하루, 박재훈, 과초, 최병현 님, 주니 블로그, 딩동댕, 함금손, 만냅대디, 제롬, 새디라, 유튜브 여행, 글로스, 만세야, 리얼봉봉, 주치TV, 스트로베리, 민낯커피, 남성 이정환, 지식저장, 놀자춘자 노래교실, 동, 출, 몽상가, 프로페셔널 최, 시인의 오두막, 제임스 김, 정원에 부는 바람 이렇게 약 30분 가량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첨은 자동 추첨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쌤 월드 유튜브 영상 주소 따서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소를 이렇게 여기다 붙여 주겠습니다. 주소 붙였습니다. 영상 블로그 이제 하겠습니다. 영상 다 불러오셨거든요. 상품명 여기서 일곱 명 스타벅스 커피, 스타벅스, 일곱 명 쿠폰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댓글 우수자에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명 먼저 하겠습니다. 전체 코멘트는 50명이 있었고요. 1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늘의 소망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스타벅 두 번째 손님 빅,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 오마이갓, 제가 났는데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번 더 스파2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 또 하려 되네요. 아, 이거 기회 좀 이루가 있네요. 이러면 안되는데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으로 하겠습니다. 픽,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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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프로페셔널 체님이 당첨되셨습니다. 그리고 4번. 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렸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 시인의 오두막님이 당첨되셨습니다. 4번 5번 해보겠습니다. 아, 샵 오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짱! 가초님이 당첨되셨습니다. 5번 6번 해보겠습니다. 6번 재밌네요. 6번 걸어놓고 자, 피, 비비, 비비, 오, 두두두두두두두두 오, 딩동댕님이 딩동댕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됐습니다 7번 하겠습니다 7번 올리구요 7번 우두두두두두두두 와우 유튜브 음악이 형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제가 1분을 한다는데 제가 당첨됐기 때문에 8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우두두두두두두두 오우 유튜브가 한번 더 되시네요 지나가고 9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두 수 스 스스스스스스스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 최병연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이상 7분 뽑았습니다. 유튜브 음악이 2번 여행됐기 때문에 한 번으로 하고요. 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줄 수 없어서 빼면 9분 중에 2명 빼면 7분이죠. 7분 당첨되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하늘의 소망님 프로페셔널체 시인의 오두막 가초 딩동대 유튜브 음악여행 최백영님이 당첨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홍쌤 희망트림의 댓글 참여자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드라 테드라 스트로베리 소리네요 일단 제롬 프로스 테드라 프로페셔널체 슬로우 라이프 프로페셔널체 프로스 프로페셔널체 프로페셔널체 제임스 김 권현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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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트레이너 만냅대디 김정효 불품쟁이 이주연의 감성 FM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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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현희TV 꽃들이움 사랑신TV금 힐링하우스 어린십 솔나무 그랜마르 오블리즈 노블레스 레인 뮤즈 조간문 시인 윤정선생 여배우 측방 기령 힐링마스터 윤정선생님 프로스 복지 유튜브 시를 그리다 서명 신앙송 스토리 디렉터 오블리즈 노블레스 제임스 김 김정효 불품쟁이 안혜영TV 글밥 프로페셔널체 프로페셔널체 분화올림픽 마마무 만냅대디 요나킴TV 정현우신 비타비 여우수다 스트로베리 강김정효 글품쟁이 문화올림픽 마마무 문화올림픽 마마무 시를 그리다 영상심락 제임스 김 산천하 요상원TV 오블리즈 노블레스 성공시대 시를 그린다 온국민 이주현의 감성 fm 프로페셔널체 프로페셔널체 진주샘 가인의 시방송 신앙송 성실맘 김요석 꽃두리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 분들 중에 세 분을 골라서 제가 상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댓글 참여자로 세 분을 선정 발표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 쿠폰 받게 되는데요 먼저 스트로베리 서번째 오블리즈 노블레스 세번째 민락커피 헤븐으로 결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두 당첨되신 분 축하드립니다 선정된 13분은 제메일 kc용 0474&naver.com에 카카오톡 아이디 2020년 8월 22일 토요일까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상품인 스타벅스 쿠폰은 카카오톡으로 받으면 사용시 보여줄 수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상품인 스타벅스 쿠폰은 전체 제가 8월 20일까지 카카오톡 아이디를 집계해서 8월 23일 일괄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후 상품인 스타벅스 쿠폰 사용하기는 여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이벤트 곧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진행해 드리므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3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